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로 넓은 영역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스타와 만남의 시간 정수라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으로 노래한 지 35살 35주년을 맞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기념 앨범 속에 새로운 노래를 수록한 곡이 있는데 오늘 정말 올해에는 정말 이런 기운으로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 선사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라서 중독성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가만히 잊지 못하실 거예요. 환위만큼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요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이런 것처럼 제목은 업고 업고인데 영문으로 하면 윽히고 윽히고 우리의 기운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운되는 일보다는 항상 업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올 한 해 이 업고 업고라는 제목과 같이 정말 좋은 기운으로 한 해 마무리의 즐거운 일들만 늘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업고 업고 보내드릴게요. 함께 함께 일어나서 춤춰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름방 음악회입니다. 가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요. 고! 음악을 좋아해 사랑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좋아 좋아해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 세상 때문에 단 하나의 인현 어디서든 나는 어디서든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둘이 둘이 우리 둘이 둘이 사랑하고 싶다는 감이 올 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없어 꼭 이뤄질 수 있는 꿈이잖아 사랑한다고 말해도 좋은 시간 우리 업무 업무 놀아와 서로 같은 이 기분을 느껴봐 한 번 왔다 다른 곳에 스스로를 올바디스를 놓을 거야 우리 업무 업무 놀아와 즐겨봐 설레이로 밤이자 이 세상을 다 내 불안으로 사랑해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좋아 좋아해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 소리로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둘이 둘이 우리 둘이 둘이 행복하고 싶다는 감이 올 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없어 꼭 이뤄질 수 있는 꿈이잖아 사랑한다고 말해도 좋은 시간 우리 업무 업무 놀아봐 사랑한다고 말해도 좋은 시간 우리 업무 업무 놀아와 사랑한다고 말해도 좋은 시간 우리 둘이 우리 업무 업무 놀아와 즐겨봐 설레이로 밤이자 성장으로 내 불안으로 어떤 밤으로 전부 기사 없이 사랑해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좋아 좋아해 한글자막 by 박진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